이번 영상에서는 이집트 나라 이름 같이 배우고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기호를 보겠습니다. 음절이 여기까지 1음절 그리고 2음절 두개의 음절이 있습니다. 첫번째 음절 I 소문자 발음기호인데요. 이 소리를 내는 이 발음은요. 입꼬리를 당겨서 이 라고 발음을 해주시는데요. 쩜쩜 여기 붙어있죠. 여기 이제 길게 발음하라는 뜻입니다. 조금 소리를 느려서 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D자와 3자가 나란히 오는 자음소리가 있는데요. 쥬쥬 하는 소리가 납니다. 이 소리를 내실 때는요. 혀의 중간과 천장의 중간을 막아서 공기를 막았다가 내보내면서 쥬쥬 이렇게 발음을 성대가 울리게 발음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I 대문자입니다. I 대문자 역시 이 소리인데요. 여기는 입꼬리 당긴 이가 아니고 턱을 아래로 살짝만 떨구셔서요. 이 이라고 소리를 냅니다. 에 에 그러면 약간 에 소리가 들어간 듯한 이 발음 소리예요. 에 에 이렇게요. 그리고 피해당하는 소리는 원래 푸 하는 소리로 알고 계시죠. 여기서는 읍하고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발음인데 막는 것에서 끝납니다. 읍 하는 소리에서요. 읍 이렇게요. 그리고 이어 오는 트에서 읍 한 다음에 트 하고 공기를 터뜨려서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푸트 이렇게 하진 않죠. 그래서 읍 트에 해당하는 소리는 혀 위치 보시면 이렇게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치경 위치에 대셔서 공기를 막았다가 내보내면서 트 해주면 돼요. 그럼 첫 번째 음절은 입꼬리 당겨 이 했죠. 그 다음에 쥐 하고 에 하는 소리 그럼 그리고 여기는 읍 트 해서 이집트 강세가 여기 1음절에 있습니다. 강세 표시 그래서 이 하는 소리를 강하게 길게 높게 발음을 해주셔서요. 이집트 이집트 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요. 이제 트 라는 소리 끝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요. 대화 속에서 이 단어를 빨리 이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때 또는 조금 더 편하게 짧게 발음하는 방법은요. 이 트 소리까지 내지 않습니다. 그냥 에이집트 그냥 읍에서 끝나요. 에이집트 이렇게요. 이렇게 하는 발음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발음 여기 배운 소리요. 사전에서 나오는 발음으로 두 번씩 들어볼 건데요. 들어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더 좋겠지요. 두 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에이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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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음하고 또는 에이집 에이집트 이렇게 발음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 Have a great day.